비하인드 어쩌다 발견한 하루 비하인드 영상 시작합니다 까만 해바라기 시 이렇게 어 죄송해요 이 과세요? 아니요, 이 과요 마산화수소 H2O2 염화수소 HCL 철륨 H H2 아,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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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만 해바라기 시 아, 네 아 어, 하얀 이게, 이게 이렇게 어머, 하얀 어, 하얀 실은 안될지 오늘 하루의 시간에 다 정말로 한 명은 말을 안하고 한 명은 화감 아, 박도로 아, 박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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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?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, 아, 아! 선생님, 왜 그러세요? 선생님, 왜 그러세요? 그러세요? 뭐 칙칙하게 나온 거 아니야 너 진짜 안 봤어 너 고소 걸 때 진짜 귀엽게 나왔어 너 고소 걸 때 진짜 귀엽게 나왔어 너 고소 걸 때 진짜 귀엽게 나왔어 한꺼랑 했을 때 진짜 귀엽게 나왔어 하루가 카메라만 있으면 이렇게 칭찬을 해요 왜냐면 제가 입금을 하거든요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칭찬을 주는 걸로 왜냐면 하루는 돈이 많이 없어 신발도 하나 하고 있고 양말도 맨날 이거 하고 메이킹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아 아 움직이는데 다음 편이 더 재밌어요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? 얘가 많이 안 나오고 저랑 백경이가 많이 안녕